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효정입니다. 7강에서는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왜 메니에르병일까요? 메니에르병은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가 먹먹한 난청이 있으면서 또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어지럼이 같이 오는 이런 세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오면서 수십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다시 멀쩡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증상의 빈도는 아주 다양하고요. 몇 달에 한 번 오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청각기관도 기능이 떨어지고 균형 잡는 기능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몇 시간 후에 증상이 괜찮아지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기능이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증상이 반복되면 난청도 심해지고 균형 잡는 기능도 한쪽에서 완전히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지러우면 이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오기 때문에 다른 귀에서 오는 어지럼 2차적인 자율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매습거리고 토하고 화장실 가고 싶고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 혈압제 보면 혈압도 되게 높게 재지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는데요. 어지럼을 치료를 하시면 그런 증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매니에르병은 왜 올까요? 매니에르병은 귀 안에 있는 물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귀는 달팽이관이 있고 그 옆에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개의 반고리관이 있고 거기가 다 모여있는 곳을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다 통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구조인데 그 속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은 밖에서 어디서 흘러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기고 이 안에서 흡수가 되면서 자꾸 이 내부에서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제를 가지신 경우에 이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생성이 조금 많이 되든지 흡수가 잘 안 되든지 해서 물이 많아지면 그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청각세포, 그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균형 잡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잘 안 들리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나고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을 내 위에 생기는 고혈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메니에르병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메니에르병을 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안에 혈압계를 넣어서 압력을 재고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진단은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난청과 이명과 어지럼이 동시에 같이 오는지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검사로서 현재 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에서 오는 모든 감각 기능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 기능을 다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한데요. 우선 청력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순음청력검사나 어음청력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작은 소리를 또 말소리를 잘 듣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또 뇌파 청력검사를 이용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신경의 상태를 보고 또 달팽이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청신경의 기능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균형 잡는 기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형 잡는 기능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귀에서 오는 전전기능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귀에다가 더운물, 찬물을 넣기도 하고 고개를 갑자기 획 돌리기도 하면서 균형 잡는 반응이 잘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CT나 MRI를 찍기도 하는데 MRI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상검사는 뇌메니에르 자체, 달팽이관 안에 물이 많이 차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청신경과 뇌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 메니에르 병은 특징적으로 균형 잡는 기능이나 청각의 기능 상태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가 좀 있어서 기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검사를 다시 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될 때도 치료를 앞두고 또 치료 후에 기능이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니에르 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니에르 치료는 여러 가지 약물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활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피하셔야 되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염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가공식품이나 이런 데에 소금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많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을 거의 하지 않고 음식의 재료 자체에 있는 소금만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김치를 한국인이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김치는 드시되 크게 한 덩이 드시지 마시고 잘게 잘라서 그 맛만 조금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국물 음식에 소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을 한껏 들이키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주로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드실 때도 너무 간이 센 것은 피하시고요. 매운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운 맛이 보통 짠맛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추장도 사실은 매운 것뿐만이 아니라 간장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맛이나 고춧가루를 이용한 매운맛 같은 것은 괜찮은데 짠맛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보통 커피, 녹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커피는 드시려면 보통 디카페인으로 하루에 한 잔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다섯 잔을 먹었어. 이런 분들은 한 잔으로 줄이시는 것도 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봐드립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활 습관들이 내 위에 물이 많이 차는 것을 방지해주고 물을 좀 잘 흡수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메니에르병은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약물로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은 체득을 하셔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메니에르병이 진단이 되게 되면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달팽이관과 내 위에 생기는 물의 양을 줄여주는 물의 생성을 줄여주거나 흡수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항히스타민제 중에서 내 위에 물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또 인효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에 증상이 많이 심할 때는 증상을 줄여주는 비상약을 가지고 계시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증상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단기간 사용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내 위에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 증상이 없어진 기간이 두세 달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약을 줄여서 생활요법으로 나의 내 위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약물을 끊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청력이 약해지거나 증상이 심할 때 그것을 조절해주기 위한 치료로 스테로이드제라는 주사를 고막을 통해서 주면 달팽이관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항생제의 일종인데 귀에 독성이 있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그 독성을 활용을 해서 귀에 균형 잡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니에르병이 왔을 때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균형 잡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얘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그 조금 남아있는 아이는 독성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균형 잡는 기관에서 물주머니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뼈 속에 들어있는데 그 뼈를 이 물주머니를 덮은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물이 많이 차더라도 압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내인암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수술을 가장 먼저 하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이 균형 잡는 신경을 아예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메니에르병은 기본적으로 어지럼 이외에도 난청이 생기고 또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난청에 대한 치료를 보청기 등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증상이 난청이 생겼을 때는 난청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명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명에 대한 소리치료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정재활치료 같은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은 청각과 균형 잡는 귀의 기능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조합돼서 나오고 난청이 심하기도 하고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난청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지럽만 왔다 갔다 하다가 두 개가 같이 왔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왔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또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되더라도 끝나지가 않고 나중에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이 오면 장기적으로 놔두시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잘 하시면 기능 손상이 없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유지하시는데 문제 없이 치료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메니에르병 전문가를 만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지럽병 중에 하나인 메니에르 씨 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